자 이명웅씨와 관련해서 좀 반가운 소식 좀 정리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는데요. 이명웅의 유튜브 채널의 총조회수가 그동안에 봤던 총조회수가 또 천만이 늘어나서 26만4천만 뷰를 돌파했다는 그런 반가운 소식이 있네요. 아마 이게 4천만 뷰를 돌파한 것이 기사는 오늘 아침에 나왔어요. 여기 보면요. 17일 오전 8시 50분에 올라온 스타 뉴스의 보도인데 이렇게 26억 4천만 뷰를 돌파한 것은 어젠가 그저께인가 좀 며칠 된 것 같아요. 어쨌든 이런 내용이 있어요. 이명웅의 유튜브 채널에 들어가면요.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자가 167만 명이에요. 그리고 동영상은 770개고 이런 상황이에요. 그리고 더보기에 들어가면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요. 26억 4천 5백 61만 5천 47회에요. 그러니까 26억하고 4천 5백만 정도 되는 거예요. 대단한 수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아 이렇습니다. 자 이런 소식이 있고요. 그리고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 채널 좀 점검을 해보면 자 강아지 10월이와 관련한 이 영상의 조회수가 78만을 찍고 있고 이명웅 리사이틀 연말에 하지 않습니까? 연말연시하는 리사이틀에 대한 티저 영상은 55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이시죠? 그리고 이렇습니다. 추석 인사를 하는 이 영상 47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자 홈에 이렇습니다. 스페셜 뮤직 애니메이션 같은 경우는 225만을 찍고 있어요. 그리고 온기에 자 이렇게 뮤직비디오 같은 경우는 1243만 1200만 뷰를 돌파했다는 게 엊그저께 같은데 또 43만이 늘어난 거예요. 이 이명웅 유튜브 채널의 인기 있는 영상은요. 역시 노래예요. 노래. 노래가요.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은 늘 도망가가. 와 엄청납니다. 8762만이에요. 엄청납니다. 가장 많은 조회수를 보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두오다이의 뮤직비디오는 1770만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여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습니다. 자 이런 소식이 있고요. 자 이 지금 이명웅과 관련해서 관심은 뭐냐면요. 더 스타딤 영화가 언제쯤 대한민국의 공연시랑의 최고 관객수를 돌파하느냐 하는 그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어제까지 자 볼게요. 어제까지의 여기 보면요. 자 이렇습니다. 아에미어로 더 스타딤의 누적 관객수가 어제까지예요. 33만 3880명이에요. 이렇게 되면 남아있는 숫자가 얼마냐면요. 8400명 정도가 남아있거든요. 와 그러니까 어제 스페셜 라이브 상영회를 했기 때문에 어제 영화를 보신 분이 6800명 정도가 돼요. 그동안에는 1000명 미만일 때도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어제 많이 본 거예요. 새로운 영상이 이제 하나 추가됐기 때문에 라이브 영상이요. 그래서 어제 6852명이 봐서 그동안에 본 누적 관객수가 33만 3880명이기 때문에 최고 관객수가 방탄소년단의 For Yourself in Seoul이지 않습니까? 이게 34만 2,366명이거든요. 여기에서 이걸 빼면 지금 남아있는 숫자가 8,486명이에요. 그런데 여기 보면요. 이게 실시간 예매율이거든요. 7,573명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예매한 분들이 다 보면 새로운 기록을 세우는 거예요. 이명웅이 그렇지 않아요? 그러나 오늘이 둘째 날이기 때문에 조금 더 늘어날 것 같아요. 예매가. 그렇다면 지금 희망하고 있는 이명웅 팬 여러분들이 희망하고 있는 35만은 능이 돌파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되고 있는데 지금 관심거리는 오늘 하느냐 내일 하느냐 모레 하느냐 이런 거예요. 아마 이 영화가 이번에 스페셜 라이브 상영회를 하면 막을 내릴 가능성이 있어요. 그런 분위기거든요. 그리고 새로운 기록을 세우는데 오늘 할 수 있는가? 오늘 목요일인데요. 금요일에 할 수 있나? 일요일 날 토요일인가 일요일인가 월요일 화요일까지니까 언제쯤 새로운 기록을 세울까 하는 부분이 관심거리예요. 그러니까 새로운 기록을 세운다는 그 부분은 이미 예정돼 있는 거고 언제 이 새로운 기록을 돌파하느냐 하는 부분이 관심거리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자 이렇습니다. 이런 소식을 전해드리고요. 또 하나 반가운 소식을 전해드려보도록 하겠는데요. 이명웅 관련해서 이런 뉴스가 하나 나왔어요. 이게 뭐냐면 여러분 하나은행 자선축구대 때 이명웅의 체력 보시지 않았습니까? 전반전 뛰고 10분 전인가 나가서 준비하고 하프타임에서 한 3곡을 불렀으니까 한 10분 내지 15분 하지 않았습니까? 이때 댄스곡 3곡을 불렀어요. 그래서 마지막에 앵코를 부르니까 쓰러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온 힘을 다해서 노래를 부른 거예요. 그리고 또 후반전 45분을 뛰는 체력을 갖고 있는 것이 이명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연예인 중에서 가장 체력이 강력한 연예인은 이명웅, 김준수라고 하는데 이 체력의 비결이 축구라고 그래요. 그런데 축구가 가장 위험한 게 뭐냐면 부상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격렬한 운동이기 때문에 그래서 부상을 막으려면 이것을 조심해야 된다. 이게 뭐냐면 스트레칭을 충분히 하고 축구를 해야 된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고 특히 무릎하고 발목 부상을 조심해야 된다. 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이 기사가 데일리안이 보도록 한 건데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이명웅의 체력이에요. 일전에 인터뷰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본인은 하루의 일가가, 아니 인터뷰가 아니구나. 삼시세끼에서 하루의 일가가 노래 연습하고 노래 작곡 고민하고 노래와 관련해서 춤 연습하고 이게 일상이고 그리고 하루에 두 시간은 꼭 운동을 한다. 여기에 포인트가 있는 거예요. 건강하기 위해서. 이명웅은 건강만 하면 되지 않아요. 체력이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보통 지금 콘서트 같은 경우도 2시간 반이 기본인데 2시간, 3시간까지도 이렇게 콘서트를 진행하지 않습니까? 혼자. 그러기 위해서는 체력이 탄탄해야 돼요. 그래야 노래 부를 수 있어요. 춤을 출 수 있어요. 그래야 영우시대 여러분들을 즐겁게 해줄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명웅에게는 노래 연습, 작곡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체력이 굉장히 중요해요. 체력이 없는 노력은 필요 없어요. 이것을 영웅시대 여러분들에게도 이렇게 메시지를 전달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하고 오래오래 만나려면 건강하셔야 됩니다. 건강하기 위해서는 운동하세요. 그리고 혹시 건강검진 안 받으신 분 꼭 받으세요. 이렇게 신신담보하는 것이 이명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명웅이 국민건강, 특히 영웅시대 건강의 지킴이가 되고 있다. 이렇게 지금 평가가 되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많은 이명웅 팬, 영웅시대 여러분들이요. 이 아픔의 고통에서 벗어나고 행복해지고 즐거워지고 힐링이 되는 그런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진짜예요. 많은 이명웅 팬 여러분, 영웅시대 회원 여러분들은요. 정신적 아픔의 고통에서도 벗어나고 그리고 이명웅을 알게 돼서 운동하고 건강하고 행복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하는 그런 영웅시대가 굉장히 늘었다는 거예요. 그게 이명웅 때문에 나타나는 국민건강의 순기능이다라고 이렇게 지금 해석이 되고 있을 정도로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 게 이명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영웅시대는 이명웅을 너무너무 사랑하고 좋아하고 반가워하고 감사하고 마찬가지로 이명웅도 본인이 이렇게 상암 콘서트를 할 수 있었던 것은 꿈만 같은 일이었지만 여러분들이 있어서 영웅시대가 있어서 가능했다고 하면서 무한 감사를 표현하지 않아요? 영웅시대에 너무너무 감사하다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합의되는 거예요. 이명웅과 영웅시대는 딱 마음이 맞는 거예요. 하나가 이렇게 딱 돼서 대전 월드컵 경기장에서 있었던 영웅시의 가을 소풍 보니까 와 정말 마음이 몸과 마음이 일치된다는 그런 느낌을 줄 정도로 열광적인 그런 분위기를 만들지 않았습니까? 천국에서 이명웅 보려고 하나은행 자선축구대에는 이명웅이 기획을 했고 그리고 이명웅이 왔넷쇼를 했는데 이명웅을 보려고 3만 5천명이 사실은 쿠팡플레이에서 생방송 생중계를 본 사람까지 포함하면 수십만 명이 이명웅을 보려고 이날 이 시간에 여기에 집중하지 않았는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오늘 체력과 관련한 이런 보도가 나왔는데 체력 건강을 위해서 운동을 해야 된다는 소식 이명웅 같은 경우는 축구를 통해서 체력까지 단련해야 된다는 그런 소식 그렇기 때문에 이명웅이 영웅시대의 건강 지킴이라는 소식 정리하고 해석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